타수 타수 왓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칠 축성 부복 외세 아 이런 왜 세서 탐손 나올 때가 그렇게 좋더라 털어냐라 헐 말살건 날살건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엘리트 갈지 고민을 왜 쓸까 갔으면 뒤졌을텐데 뒷처리 헛소매 축성 아 아니지 말살검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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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fuck 으 으 넷 으 아 왜 이딴거만 줘 음 격보는 이딴거가 아니긴하지 근데 지금 필요한 카드도 아닌거 같은데 싹 음 아 아 아 아 아잇, 붕괴 발생이 났으면 잡는건데 아 이게 말이드냐, 말이드냐 아이아이씨 아, 드루 야, 킬가가 안나오나 나 우리가 없애 아, 우리 왓스라즈벤 아이아이씨 이게 뭔 고생이야 데우스마키나 데우스마키나 성수 왓처치고 너무 꼴사납다 왓처가 이렇게 꼴사나울리 없어 수릉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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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검 어서오세요 말살의 우루 앟 전개단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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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지같은게.. 아이씨.. 아.. 아.. 왜 이렇게 딱딱이야 대체.. 자.. 아.. berz 아.. 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말 쓸 거 없나 수리검? 말살... 어... 말살... 음... 말살건... 어서오세요. 허허 허허 으아 학습? 학습놓고 현실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으아아아 음? 으음 다시 거다 써용 그런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살뿐 어? 광선도 좋으면 그냥 얼굴이나 하자 왜 썼지? 님들 저저거 됐음? 저거 됐으면 어떡해 유리 무슨 벽 귀만 freaked 숙소 1, 2, 3 캐릭터 왜 말할 것만 남아 부공넣고 부공넣고 음 음 아니다 헐 와우 이거지 음 똘띠이 디펙트 파괴광선 압수해야된다 잠깐만 기도 15 무한되나? 안되나? 안되겠네 안되는거 아냐? 흠 기도 3번의 강림에 3코스트 주니까 근데 근데 돌아오는게 없다 리턴이 없네 손해인데 마음의 요새 있는거 아니면 제비.. 제비가 산점좌서 넣어야겠다 복복성성 복시라 Margo 정신수양이 있으면 되는데 정신수양이 있으면 되는데 황금알을 나는 복실리 황금알을 나는 복실리 황금알을 나는 복실리 복실년도 김복실년 금공단 와 쎄다 왓에다 맞춰 근데 사실 그냥 투얼분화 수얼분화 무회만 있으면 되는 덱이죠 사실 나머지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있는거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분위기 띄우개 마차가 개인기 함 해야되는데 이 게임 하면서 할만한게 이거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아 이 게임 컨텐츠가 부족하네 이런거 아닐까 흠 강림의 섭회는 맛이 있겠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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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건 밋밋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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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수 틀리면 그냥 얼불숨이네 뭐야 힘숨찐하냐 이거 힘숨찐 수 틀리면 이제 얼불숨 조금만 더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5비 압축되게는 진짜 좋긴 하다 15비 압축되게는 있어야 될게 없네 아 15비 압축되게 15비 압축되게 이제 추월마요. 얼불툼 포션이 으아으 아니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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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살겁한데 맞쟌 2대 2대 불고리 1대 2대 3대 3 2 2 3 2 3 3 2 3 3 2 3 다음 방에 아 이거 그냥 도전해볼까 아님 넘어갈까 넘어가는게 맞긴한데 굳이 이걸 도전하는 리스크를 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만져봐야겠다 괜찮아 괜찮아 안죽어 유원 유원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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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잡음? 어떻게 잡았지? 개꿀인거 같은데 아 빙빙이 개 싫어 진짜 대단호 아 그래 이거지 이게 아 이게 이게 재미다 이게 예능이다 너증자 왓츠 숙률 높게 나오지 쟤 자 쟤 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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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붕대 사일런트라는 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림 말살. 아 시원다. 말살 검 진짜 두고 만드네. 잼 카드. 분개 지울까? 아니 무의 붕괴 무의 붕괴 무의 붕괴 무의 붕괴 생각하면 들고 가고. 단식 지우는 게 낫겠다. 단식 꺼져. 이상한 숟가락. 이상한 숟가락. 숟가락 말살건. 아니야 숟가락 넣으면 큰일 난다. 기적 안탄다. 얼굴이나 합시다. 얼굴이나 합시다. 각 분개 지울까? 각 분사. 각 분사. 스트레스. 아무리 펜터 그래프 있어도 이렇게 처가 안된 거는.. 좋을거 하나도 없는데. 어? 이번엔야 말로 사쿠라요 비행기 부복 아 이거 위험한대 뒤집었는데요 아 이런 빛은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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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뭐야 아유 깜짝라 아이고 보통의 시청자님 포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지만 디펙트를 참아낸 보상 감사합니다 아유 깜짝라 헬버식이 한패 남았답니다 최신게임을 너무 빨리 했어 한패 나오기 전에 했어 이제 얼불얼불 이 얼불 헉 야 이 얼불 주문 한번 틀려도 되네 세이브 포인트 있네 이거 기도 지목되지 않나 되네 기도 베타 이게 바로 기도 베타지 기도 베타 기도 베타지 오늘의 교분 얼불숨을 안해도 세지만 클리어가 목석이면 얼불숨을 하자 교분 이 깝시다가 깝시다가 순환 못했네 잠깐만요 말살검 쓰릉 힘숨진 대 잘못 설계된 캐릭터 이걸 이렇게 안 돌리려면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 뭐냐 저거 그 정신수양 하여간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그 놈сят 청舒